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공화국이며 수도는 태구시갈파 주민구성은 메스티소가 다수를 차지하며 공용어는 스페인어를 다수 사용한다. 이전에 과거 연궁령 온두라스와 구별하기 위해 스페인형 온두라스로도 불렸었다. 온두라스는 서쪽의 과테말라 남서쪽의 엘살바도르 남동쪽의 니카라과 남쪽의 태평양의 폰세카만 북쪽의 온두라스만 카리브해의 큰 후미에 인접한다. 온두라스는 몇몇 중요한 문화의 근원지인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마야가 있다. 16세기에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에 의해 정복당했고 그들의 언어와 관습이 도입되었다. 1821년에 독립한 이후부터 공화국이 되었다. 11만 2492제곱킬로미터의 면적과 약 8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수도는 태구시갈파이다. 광물과 열대과일 등의 생산이 특히 중요한 산업이다. 이 나라는 축구전쟁을 벌인 나라이며 이 전쟁은 온두라스 국민들에게 지금도 역사의 일부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온두라스는 1821년 멕시코에 가입된 상태에서 독립하였고 1839년경에 완전히 독립하였다. 1969년 엘살바도르와의 마찰을 겪던 도중 1970년 피파 월드컵 지역예선에서 엘살바도르와 맞붙어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축구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때 온두라스의 상당수의 영토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2006년 1월 27일 취임한 대통령 마누엘 셀라야는 2009년 6월 28일 그 직을 잃었다. 그날 새벽 수도 태구시갈파 중심가 대통령궁을 장악한 군부는 국민이 뽑은 국가원수에게 총뿌리를 겨눘다. 해외로 추방됐던 그는 2009년 9월 21일 다시 온두라스로 귀국했다. 온두라스의 영토는 80% 정도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해안을 따라 좁은 평원이 있고 미개척지 정글이 북동지역에 있다. 태평양 쪽은 급사면 카리브해 쪽은 완사면이며 화산은 없다. 저지는 아열떼우림이나 고지는 시원하다. 수도 태구시갈파는 해발 1000미터 위 고지에 있으며 인구집중지역도 중앙고지와 태평양 쪽 사면이다. 북서쪽에는 인구가 많이 있는 산페드로술라계곡이 있다. 자연 자원으로는 목재, 금, 은, 청동, 납, 아연, 철 등이 나고 생선, 새우 등도 많이 난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아열떼기후이다. 이 나라도 가난한 저개발국으로 커피바나나가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목재 면화가 이에 버금가는 산출품이다. 최근 제조업, 건설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수도 태구시갈파는 은이 산출되어 발달한 도시인데 이 나라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다. 주민은 메스티소가 대부분이고 인디오, 흑인, 스페인계 백인이 인구의 나머지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지만 극히 소수지역에서 인디언 언어를 사용하며 북부해안 그리고 카리브해 섬지역에서는 영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종교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주된 기독교인이 대다수이다. 온두라스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스포츠는 축구와 농구, 배구이다. 농구와 배구는 좀 드문 편이다. 1962년 대한민국과 수교하였으며 이듬해 현지 한국공관이 설치되었지만 후에 철수하여 주가테말라 한국공관이 겸직하고 있다. 1988년 학예올림픽에 참가하여 선수단을 서울로 보낸 적이 있다. 한국에서 온두라스를 직접 있는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온두라스를 여행하려는 한국인들은 제3국을 경유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는 수교하지 않았다. 현재 대구식 알파에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어 있으며 세 번째 대사가 부임한 상태다. 중화민국과 수교하고 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외교관계가 없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